아, 성목준 씨. 성목준 씨, 안 계세요? 복준 씨... 복준 씨... 야, 야! 거기 왜 오러 가? 어? 아니, 그냥. 복준 씨, 나 보려고 그랬지. 아, 저... 실례합니다. 어? 야, 거길 왜 들어가? 야, 너 빨리 나와. 수열이, 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거 몰라? 아이,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도 빨리 나와. 아이, 쓰... 잠깐만. 잠깐, 잠깐. 어디선가? 날 모르는 편지들의 함창 소리가... 뒤지지 마, 어? 뒤지기만 해. 오면 물어볼 거라니까. 야, 이돌아다. 너 진짜 주인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빨리 나와! 아이, 그걸 왜 자꾸 뒤져! 찾았네. 수열이. 찾았어? 찾았어? 찾았어, 인마! 찾았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뭐야? 정윤호? 정윤호? 보낸 사람이 전부 정윤호네. 처음엔 아들 정윤호가 유력한 용의자였다. 돈이 없어서 강재형한테 외상으로 약을 좀 달라고 했어요. 근데 어찌나 욕을 해야 되던지. 젊은 열기에 일곱시 반쯤 희망호프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고진동 사거리 보란마트에서 백 원짜리 우비랑 오천 원짜리 시카를 사들고 강재형님 집으로 간 겁니다. 문이 열려 있었고 형은 자고 있었고 그렇게 일을 쳐버린 거죠. 같은 내용이야. 이것도 전부다. 정윤호?